한대 때려줄까? 그냥? 아 약한애를 괴롭히면 안돼 아냐 그냥 한대 때려주자 얘들아 아냐 얘들아 여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한 그 괴물이 나오는 바로 저택이야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괴물이 나오는 곳이 맞아요 그렇단다 여기에 굉장히 엄청나게 거대해서 우리 산보다 더 큰 엄청난 괴물이 여기 산다고 했어 내 여자친구 늑대야 왜그래 기원아 오빠가 지켜줄게 오빠 너무 멋있어 내가 용감하다는 걸 보여주겠어 너네들도 커플끼리 왔네 너 죽을래? 그리고 커플 아니었어? 너 죽고 싶어서 그래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헤어졌어 어제 헤어졌어? 내가 쳤어 뽀뽀해 뽀뽀해 단지는 수건의 할아버지랑 사귀기로 했어 어이 자식아 지금 안 끌어지면 몸 안 좋은데 지금 나이차가 나이차가 너무나잖아 사랑은 나이차가 없잖아 그래 아 어쨌든 얘들아 여기에 괴물이 산다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지 어? 괴물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학교 애들한테 말하자 학교 애들 이런 걸 믿어가지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수고스러움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근데 거.. 엄청 크다 근데 건물이 와 우리가 난쟁이가 된 느낌이야 그니까 말이야 여기 엄청 거대한 괴물이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니까 아이 구라.. 애들이 거짓말 친 거 같지 하하하하 뭐.. 뭐라고 했어 방금 내가 연예인 김구라시를 좋아하거든 아아 아이 근데 어 어디 있어? 야 여기 음녀석 진짜 크다 어디? 여기 뭔가 엄청난 녀석 있는데? 아이 뭐야 여기 분명히 보라색 괴물이 있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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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어 이거 뭐야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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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 거미는 뭐야? 뭐야 이쪽 거미는? 귀엽네? 아이 이게 이게 할아버지가 말한 그 보라색 괴물이에요? 어이? 아 야 엄청 작잖아 이게 뭐야 이게 꾸르르르 까꿍 우리집에 데려와서 애완농글로 키우고싶당 뭐야? 뭐야? 야 야 야 어디가 이 괴물아 지.. 진짜 약해 보이네 그치 응 한 대씩 죽겠는데? 한 대 때려줄까? 그냥? 아니 약한 애를 괴롭히면 안 돼 아냐 그냥 한 대 때려주자 얘들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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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애들아 진짜 괴물이 있긴 하다 이렇게 쪼끄만 괴물이 말이야 에이 근데 괴물이 뭐 이렇게 생겼어? 에이 원래 세상은 가정되는 법이잖아 에이 에이 어 뭐야 어? 어? 뭐 뭐지? 에이 쪼꾸미야 글로 가면 안 돼 어? 어 뭐야? 어 쪼꾸미야 이상해 어 쪼꾸미가 이 인간을 먹고 있어 사람을 먹고 있어요 어 뭐야? 이상한 델 먹고 있어 어 어 쪼꾸미가 이 사람을 먹더니 어 어 어 어 야 커졌어 커졌어 어 자 여러분들 아오 언니를 피해서 15분 동안 생조나면 이기는 거고요 아오 언니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마다 무서운 모습으로 점점 진화합니다 시작 얘들아 살아서 보자 그래 얘들아 나에 갈 때 꼭 같이 나가는 거야? 그래 15분만 버티면은 아오 언니 저도 문이 열릴 거라고 어 어 어 얘들아 너무 무섭다 어 아오 언니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고 어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얘들아 상자에 뭔가 아이템이 있을 거니까 잘 찾 아 아오 언니가 지금 멍청이처럼 뺏겨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무섭게 생겼어 쟤 아 어 어 어 쟤 왜 이래 아니 아 별갖다니 친구였잖아 아 어 할아버지가 사다리가 있어 이제 올라가요 아니 이럴수가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아 어 왜 이렇게 느려 험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아 얘들아 지금 아우니 2층에 있어 2층 아 조심해 1층은 너무 조용해 얘들아 1층으로 도망와 얘들아 사다리 타지마 사다리 타면 느려져 아우.... 아우니 지금 어어보이ㅈ!!! 어어쏼 아우! 흐헿... 아우니 지금 2쯤 폭동 오케오케 어! 뭐야이거 아우니 밀집인형이랑 거미줄이네? 밀집인형은 여러분들 엔더 구슬 입니다 야 이거 생존하겠는데? 조심해 아우니 엄청 빨라 으핳핳핳... 수아 Пока 아하하 아 죽지마! 지수아 죽지마! 지수아 죽지마! 아니 숨어 할 수 있어 도망가 내 컨트롤로 삼았어 적당히 팀 먹고 숨어있어 아온이 여기 절대 부른다 아온이 어차피 텐트는 이런 곳으로 아 텐트 무슨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무시무시한 자식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부수고 있어 오오 텐트야 나 돌렸어 나 돌렸어 야 여기 비밀통로 있네 야구공 접시 이게 뭔소리야 이게 뭔소리야 아아 나 죽을 때 살려줘 야 도망가 아온 1층 1층 아온 1층 1층 아온 1층 1층 사이들아! 도망가! 야 시... 12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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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니 더럽게 못하는데? 별거 없는걸? 아 지노! 지노! 아 지노! 야 이거 왜 안들어가져? 잘가! 아니야 난 아직 갈 수 있어 난 아직 갈 수 있어 아우니 따돌렸다. 여기 안전한데? 잘 따라가보시지? 여기 아닌 지루 우와 안전화라고 이거 멍청해 terrific 하하하하 쟤 스지밥인가 봐 웃는거 왜저래? 아니 아니 이거 별거 없는걸 어떻게 해 오오오오오 숨어있을게 숨어있어 어우 깜짝아 조금불放 있네? 네.. 음.. 오! 야야들.. 얘들아 지순이가 잡아먹혔어!!! 아으으오ㅏ오헤.. 잘 됐다! 잘 됐어, 저 녀석 야 지순이가 잡아먹혔으므로 아오오니는 더 강해졌다고 자 이제 아오오니는 물건을 부실 수 있게 되었어 아니 이럴 수가 변신하다 눈이 빨개지면서 물건을 부시잖아 나 죽을 때 때문이야 야 근데 여긴 진짜 모른다 야 아오니 아오니 2층? 아오니 2층이야 조심해 조심하라구 아오니 3층인가보다 안돼 아 이 수건을 제물로 벗자 난 도망갈거야 야아아아아하신아 와 뭐야 저거 저거 뭐야 나аяㅡㅂ atamente 아아아아아아 너무 무섭게 느꼈잖아 너무 끔찍하게 느꼈어 너무 끔찍해 뭐야 거미줄 나왔잖아 웃겨 도망가야 해 애들아 9분 50초 남았어 괜찮아 좋았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야 이번 아오니 별거 없구만 금방 탈출할 수 있겠어 어? 1집 인형으로? 아오니 1층 1층 2 cresoma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어이가 말이야 으으으으으으우 conspir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Forg 아 나 죽어요 살려줘요 으아... 으아앙앙아앍 으어어어어어에 해.해.해.해.해.해.해.해,해. 아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늘어다녀? 앗! 애들아... 애들아 살아서 보자! 살아서 보자! 아아... 아하! 뭐야 자랑 떨리잖아! 아니야 ichearse 야아아아아아아아 저 할아버지가아악 해서 na res labour 도 이걼 어쩌면 좋아 와아 저 아버지 드디어 죽었구만 할아버지가 죽었어 오오 뭐야 왜이? 야 아온이가 녹아버렸는데? 야 내가 봤는데 아온이 녹았어 아아 아아 아 아 아아~~~ 다들 1층에서 벗어나 아아!!! 난 이미 1층에서 도망갔다고 아! 이러지마! 이러지마~~ 이러지 말라고 뉴 휴 speeds in 으후... 으후workers 오구역 으후후후후 에엉 앙... 으후 bono 으들 뭐하는 거야 ... 으으 manufacturing 몇 층인데 몇 층인데 1층 1층이야 거긴 절대 안가야지 아 이러지마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한테만 이러지 말라고 빨리 2층으로 도망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재밌어 보이는데 재미없어 하나도 여기는 못 따라올 거다 너는 아 됐다 좀 끔찍한 일 되겠어 5분 50초 남았어 얘들아 1층 가야겠다 숨어 있어야지 여기서 절대 안 나가야지 나도 절대 안 나가야지 야 아오온이 왜 가만히 있지? 이름표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나봐 시작 갔어 오오오오오 오 쟤 쟤 머리가 n가 지에itz어 꺼? 어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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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마! 내 비밀 장소를 발견했어! 여긴 절대 모르지 여긴 절대 모르겠다 야, 여긴 절대 모르겠다 야, 오니 나 아까 거기 장롱 안에 있거든? 일로와봐 일로와봐 나 죽여봐 빨리 와봐 나 거기있어 지금 야, 오니 나 아까 거기 장롱 안에 있거든? 으아! 바보 넌 날 지나갔다 선고로 바보 으아! 넌 날 지나갔다고 니네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잘가라고 어, 어떻게 알았제? 어, 눈이 좋은저기야 눈이 네개라서 역시 으아! 야, 오니 너무 무섭게 느꼈잖아 으아! 으아! 자, 3분 남았다 태택아 좀만 버텨 살아 돌아갈 수 있어 기본이지 음 절대 안 잡히지 여기 있으면 와, 여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아, 태택이 자리좀봐 와 너무 이거는 너무한거 아냐? 근데 힌트는 줬어 그럼 최소한의 매너 는 지켰다고 괴물에 대한 애우 그럼 괴물여성, 잡아봐라 잡으면 내가 진짜 실제로 치킨 사준다 오오오헿 오오오 여깄어요 여기 거짓말이야 거짓말 으흐흐흐흐흫 난나 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지 덮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와 오우니 너무 끔찍가진겄다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생긴 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내기 없어 저거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냐 근데? 이렇게 쓰라고 맞는게 아년데 아온이가 모든 가구를 부수고 있어 야 이건 찾겠는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런 공간도 있었구나 오 다 푸시고 있어 진짜 봐줄 생각이 없나봐 2분 남았습니다 잡을 수 있겠냐? 스팀 청소기도 아우 언니는 지금 배가 고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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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저 아우니 뭐 개미같이 생겼냐 개미? 어? 어어? 디아디 뒤로가 알려주지마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30초 남았습니다 개논 개논이야 어 나 헛다리집었어 헛다리집었어 괜찮아 괜찮아 못찾아 절대 못찾아 이거 어 어? 아하하하하 어 아우니 지금 생각중이야 어?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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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50초 남았습니다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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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초 47초 어 내 심장이 떨려 내가 떨려 어 아파 나 심장이 아파 아 넌 걸리면 끝장인줄 알아 난 이거 걸리면 쟤 살 수가 없어 이거 3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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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 자 20초 남고 인간의 패배 나 무섭다 나 무섭다 나 무섭게 생겼다 얘 자 이번에는 제가 아오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꼬미가 된 우리 멤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뿅 뭐 네